조명의 방향과 효과, 빛의 색상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가탄이라고 합니다. 저는 블레이드 앤 소울, 던전 앤 파이터 등 다수의 게임 원화를 작업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프리랜서 활동과 더불어 일러스트 전문학원 프로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 완성되려면 드로잉만큼 중요한 게 채색입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채색을 처음 하거나 미색 채색만 하게 되는 분들을 위해 기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드로잉을 할 때 선의 간격 또는 두께를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데요. 채색의 입체감을 두 배로 살릴 수 있는 선드로잉 방법을 배워보세요. 수강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적이고 간단한 예제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입문자분들도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를 참고하여 5단계 채색 노하우를 쉽게 터득할 수 있어요. 10년간 게임 원화가로서 실무 경력을 쌓고 단연간 오프라인 강의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채색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유자재로 색과 빛을 쓰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가타안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콜로소에서 plaster 이들을 틀렸습니다. 콜소에서84